누구 가요? 허성순이 누구 허성순이냐? 누가 허성순이냐? 아니야. 내가 찾아봐라. 왜 찾아봐라 이게? 여기가 왜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거야? 아 이게 아니야 공간이다. 이게 이게 아닌가. 꽝인가 봐 이거. 안 맞네. 가짜 자석이야 가짜 자석. 가자. 저기 저기 저기. 걔리야 걔리. 오빠 내가 2층을 한번 돌아보고. 오빠 3층을 한번 봐봐. 그 소리를 질러줘. 오케이. 여기 2층이야. 여기가 2층. 여기가 2층. 저기 저희 3층. 누구 한 명 숨어 있는 것 같아서. 누구 한 명 숨어 있는 것 같아서. 누구 한 명 숨어 있는 것 같아서. 아 직원분이구나. 직원분이구나. 아 직원분이구나. 아 직원분이구나. 아. 소리 질러. 아. 누가 딸랑딸랑해요 여기 계속. 무섭게 생겼어. 이런데 없을까. 이런데 없을까. 사실 없을까. 봐봐. 봐봐. 잘 안내즈꺼, 잘 안내즈꺼. 오빠 여기! 오빠 여기! 오빠 여기! 오빠! 오빠! 오빠 가요! 오빠! 저기 광고 있어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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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가 있어! 오빠! 오빠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 오빠! 광수 어디서? 안녕! 야 이거 대단이 아니고 너희가 대단이 아니더라! 야 수준이 잘하네! 당황하지 않는데? 어떡하지?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빠! 대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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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경수진 장난 아니다!